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장애 편견을 허무는 2022 슈퍼블루 마라톤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스페셜올림픽 코리아는 지난 8일 상암 평화의 공원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2022 슈퍼블루 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7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는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습니다.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슈퍼블루 티셔츠를 입고 신발끈을 묶고 달리는 마라톤과 더불어 축하 공연과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